전통시장 포화 문화가 개통되면 40여 년간 끊어진 물길을 복원해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주변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늘한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연휴 내내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내내 날씨는 무난하겠지만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우선 연휴 첫날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대구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올라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는 대구와 경북 어디에서든 환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는 구름대가 몰려들면서 해를 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일요일쯤 돼야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물건도 괜찮고 값도 싸지만 주차가 어렵고 카드가 안 된다.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등 특히나 젊은 층의 접근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전통시장도 이제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전통시장. 이번 달 초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는 대신 전화 한 통만 하면 대신 장보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전통시장은 가게마다 전문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달라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사려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콜센터에서 가장 싼 제품을 검색하면 장보기 도우미가 구입해 줍니다. 시장에서 반경 500미터까지는 무료로 배달을 해주고 집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가까운 시장을 검색하고 콜센터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주문량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 외국인 그리고 신혼부부들 그리고 힘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구에서는 칠성진 경명시장과 교동시장, 경북에서는 경주중앙시장과 포항죽도시장에 이 시스템이 우선 도입됐습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등의 공세에 시달리던 전통시장이 싼 가격에 편리함까지 무장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추석 전날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3,600여 건으로 평상시보다 28% 많았고 추석 당일엔 5.1% 증가한 3,000건 정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졸음 및 음주운전 등으로 전날 숙취가 남아있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와 부산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은 추석 연휴 기간 졸음 음주운전 금지와 전좌석 안전띠에게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등 3대 안전운전 습관 개선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시군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오늘부터 25일까지 보건소는 비상근무를 하고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당번을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중 당직 병의원과 약국을 찾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1339를 검색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일찍부터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고속도로 교통상황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재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대구와 경북지역의 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북고속도로 화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도동분기점 일대로 서울이나 부산 양방향 모두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도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분 아들목 부근으로 부산 쪽이나 춘천 쪽 모두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습니다. 창원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펙초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강 고속도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화면 와촌 휴게소 부근 대구 포항 양방향 모두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팔패고속도로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천대교 부근으로도 대구 쪽이나 광주 쪽 모두 수월하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하루 대구와 경북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46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박지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구 지역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서문 주차 빌딩에 비롯해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 79곳과 구군 소유 공영주차장 29곳, 대구 지역 관공서와 학교 부설 주차장 397곳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와 등산 등으로 입산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산불과 산악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닷새 동안의 긴 연휴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성묘나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보고 성묘할 때 향불이나 지방을 태우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한 행동 등으로 산악사고가 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직 여러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며 내년 예산 확보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돌리려는 방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마다 내년 예산 확보는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심의를 기울이는 내년 SOC 사업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주 영덕간 동서 4축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확정입니다. 내년 완료될 포항 울산간 고속도로와 민자인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 그리고 울진보령간 동서 5축 고속도로의 기본 설계비 등입니다. 철도는 도담 영천간 주황선 복선전철 착공과 공사진인 동해충부선과 동해남부선을 비롯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중부 내륙 고속 복선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입니다. 국도 역시 의성다임과 비양간 도로 건설 등 45개 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 17개 사업, 하천 등 재해 예방 사업 등도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SOC 사업의 예산이 20-30%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올해 수지는 3조 3천억 원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국회의원과 정치권, 중앙인맥과 시군과의 연대 등 치밀한 전략으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으로 그 영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 대부업과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돈을 빌릴 경우 등록된 대부업지를 이용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향후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보증보험을 빙자한 천금을 요구하는 등의 대출사기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하게 112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올드로 불법 사금융업자 등 대출사기범과 전화금융사기범 800여 명을 검거해서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습니다. 추석 명절 상품권과 열차 예매권 등에 대한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에 택배 배송 경로 실시간 확인을 비롯한 친구 수락 요청, 출시 기념 백신 프로그램 30일 무료 쿠폰, 온라인 카지노 무료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클릭할 경우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면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 내역서와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운화가 다음 달 초 부분 통수를 앞두고 서서히 윤곽을 틀어내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끊어진 물길이 복원되면 동빈 내항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주변 일대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상강에서 동빈 내항까지 길이 1.3km 폭 17m의 포항운화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인공 물길의 옹벽은 구분적으로 완성됐고 운화를 가로지르는 교량들도 임시 개통됐습니다. 운화 양쪽 산책로와 녹지가 들어설 공간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겸한 물관리센터도 통수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포항운화의 전체 사업비는 1,600억 원. 사업을 맡은 토지주택공사가 운화 양쪽 3만여 제곱미터의 상업지역을 매각해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운화가 개통돼 물길이 흐르면 막혔던 동빈 내항의 수질이 개선되고 유람선 운항과 주변 개발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 재생적인 역할도 하고 또 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되고 이것 또한 관광 인프라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주변 땅 매각이 여의치 않아 민간 투자 유치가 시급합니다. 또 인근 송도와 해도동 일대의 재정비 사업이 진전이 없어 구 도심 재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초 일부 구간을 부분 통수한 뒤 11월 초에 형상강과 동빈 내항의 물길을 완전히 이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가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과 다음 달 세계에너지총회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국내외 행사 경험이 많은 부서와 부서장들이 행사 준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행사 지원 부서 간의 협력도 강화하고 대구 인근 도시에서 숙박을 하는 행사 참가자가 대구까지 오는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 보이는 4대강 문화관 디아크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는 널뛰기와 대형 윷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코미디쇼, 추석 가요제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1일에는 어린이 만화극장과 어린이 인형극, 22일에는 코스모스 바람기비 만들기와 가야금 체험교실 등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평생교육원이 경북 선비아카데미 선비양성 과정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설했습니다. 유교사상을 재조명하고 선비정신을 일깨우기에 마련된 선비양성 과정은 11월 20일까지 12주 동안 특강과 체험학습, 현장 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내내 날씨는 무난하겠지만 하루에 두 계절을 오가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우선 연휴 첫날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 가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대구를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고 또 밤에는 대구와 경북 어디에서든 환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7도, 낮 기온은 32도로 일교차가 무려 15도나 벌어지겠습니다. 국내의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 봉화의 현재 기온 14도로 서늘한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안동 30도, 의성은 31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차츰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일요일쯤에야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